목걸이는 현실에서 아름다움과 장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꿈속에서 목걸이는 더 깊은 상징과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꿈에서 목걸이는 관계, 가치, 약속, 자기표현 등을 상징하며 꿈에 나타나는 목걸이의 상태, 재질, 감정적인 맥락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걸이 꿈은 개인의 내면의 욕구, 감정상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반영하는 중요한 꿈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목걸이 꿈을 꾸는 이유, 다양한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목걸이 꿈의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목걸이 꿈은 꿈꾸는 이에 내면 깊숙한 곳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감정적 상태를 반영하며 여러 이유로 꿈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목걸이는 자신을 표현하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신구로, 꿈속에서는 꿈꾸는 이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거나, 타인에게 자신을 더 잘 보여주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를 반영합니다. 목걸이는 약속이나 소중한 관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연인이나 가족에게 받는 목걸이는 소중한 사람과의 유대와 연결을 의미하며, 목걸이를 잃어버리는 꿈은 중요한 관계에서의 불안감이나 상실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특정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목걸이는 꿈속에서 개인의 가치와 자존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이나 보석이 박힌 목걸이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반영하며, 이는 꿈꾸는 이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반대로 부서지거나 잃어버린 목걸이는 자존감의 상실이나 가치에 대한 의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목걸이는 꿈에서 행운과 성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특히 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고가의 목걸이가 등장할 때 더욱 그러하며, 꿈꾸는 이가 앞으로의 성공과 행운을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금속된 목걸이일수록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며, 꿈꾸는 이가 현재 상황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목걸이를 선물 받는 꿈은 대개 사랑, 신뢰, 관계에서의 유대를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반영하며,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암시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목걸이를 받는 꿈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임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목걸이를 잃어버리는 꿈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나타냅니다. 이는 관계의 단절, 신뢰의 상실, 또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문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중한 사람이 준 목걸이를 잃어버리는 꿈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목걸이가 끊어지는 꿈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관계의 파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갈등을 나타내며, 특히 감정적 상처나 중요한 약속의 파괴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끊어진 목걸이는 특히 자신이 신뢰하던 무언가가 깨어지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고급스러운 목걸이를 착용하는 꿈은 성공, 부, 권력의 상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반영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상징합니다. 낡거나 부서진 목걸이는 과거의 상처, 감정적인 고통, 혹은 오랜 관계에서의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과거의 문제로 인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며,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부담을 반영합니다. 살해 1 연인의 목걸이 지씨는 꿈에서 연인으로부터 아름다운 은 목걸이를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꿈에서 매우 행복하고 감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현실에서 그는 연인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고, 이 꿈은 그가 연인과의 관계에서 안정감과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살해 2 목걸이를 잃어버린 불안감 H씨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기 직전에 목걸이를 잃어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몹시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보았으며, 그 감정이 강하게 남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최근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책임에 대한 압박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과 부담감을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살해 3 끊어진 목걸이의 의미 아이시는 꿈에서 친구가 선물해준 목걸이가 갑자기 끊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꿈은 매우 불쾌하게 느껴졌고, 현실에서도 그 여운이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그 친구와 큰 다툼을 겪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관계의 파열과 감정적인 충격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목걸이 꿈은 꿈꾸는 이의 현재 감정상태와 관계에 애칠 자기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꿈 속에서 목걸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그 의미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 상태를 이해하고 현실에서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걸이 꿈을 해석할 때는 꿈의 세부적인 상황, 꿈꾸는 이의 감정상태,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닌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통찰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강이나 물가에서 목걸이를 주운 꿈 지혜롭고 예쁜 아이가 태어나게 될 태몽일 수 있으며, 태몽이 아닌 경우에는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나 행제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걸이에 매달이 떨어지는 꿈 애인과 다툼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재물과 금전의 손해와 손실이 생길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목에 금목걸이를 거는 꿈 목에 금목걸이를 거는 꿈은 천안은 훌륭한 남편을 얻고, 임산부는 훌륭하게 성장할 자녀를 낳게 된다. 반짝반짝 빛나는 가까지의 액세서리 목걸이를 목에 주렁주렁 걸고 있는 꿈 태몽으로 예능의 소질이 있고, 어릴 때부터 가야금, 거문고, 첼로, 키아노 등 악기를 배우게 되면 훗날 전공이 될 수 있는 딸을 출산하게 됨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보석이 박힌 목걸이를 하고 있는 꿈 연애운이 좋아져서 애인이 생기거나 행운이 찾아올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사파이어 목걸이를 하는 꿈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꿈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영감을 줄 작품을 탄생시킬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목걸이 사는 꿈 또는 구입하는 꿈 집안에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목걸이 선물을 받는 꿈 지인이나 귀인의 도움으로 일이 잘 풀리고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귀무입니다. 영롱한 옷 목걸이를 목에 거는 꿈 심신이 편안해지고 부기공명하며 입신 출세한다. 명예, 신앙생활, 수신, 수도, 승진, 당선, 합격, 자격취득, 승리, 성공, 재물 등의 기룐이다. 오팔 목걸이를 깨끗하고 맑은 물에 씻는 꿈 깨끗한 본성으로 되돌아가 무슨 일이든 혼신의 힘을 다해 참된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고급보석이 박힌 목걸이를 하거나 얻는 꿈 고급 목걸이를 하거나 얻는 꿈은 결혼 상대나 애인이 생길 암시이다. 이미 연애가 진행 중이라면 좀 더 순조로운 관계로 발전되며 또는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짐조임으로 길몸이다. 금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진리와 종교의 순교자가 된다. 시대적 문명 속의 정치적 지도자가 된다. 금 목걸이를 주운 꿈 태몽을 암시하거나 재물운이 튀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금 목걸이 선물 받는 꿈 또는 목걸이 선물 받는 꿈 연애운이 밝아져서 새로운 애인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목걸이를 만드는 꿈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하여 흥이익을 거두게 됨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목걸이 착용한 꿈 직장인은 승진하고 학생은 입학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이 잘 되고 미혼은 결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목걸이가 끊어지거나 손상되어 떨어진 꿈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걸이를 주운 꿈 보고 싶어하던 사람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정보 이에 이득을 보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목걸이를 직접 만드는 꿈 오랫동안 준비하던 일이 잘 진행되고 성사됩니다. 재물운이 있을 꿈입니다. 목걸이를 착용한 꿈 꿈 속에서 목걸이를 목에 거는 꿈은 현실에서 사업이 발전하게 되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는 꿈이다. 연인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가 발전하게 되거나 새로운 연인이 생기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행운이 오거나 재물이 생기는 즐거운 꿈이다. 목걸이를 훔치는 꿈 계획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예상 밖의 행제를 하는 등 재물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을 암시하는 상당히 좋은 길몽입니다. 오팔 목걸이를 맑은 물에 깨끗이 씻는 꿈 망상과 오육을 떨쳐버리고 자성청정하여 깨끗한 본성으로 돌아간다. 어떤 일에 혼신을 다해 참된 뜻을 성취한다. 오그로 된 목걸이를 하는 꿈 북이 영화가 찾아오고 심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좋은 길몽입니다. 은 목걸이를 목에 거는 꿈 여성이 꾸면 배우자에게 큰 행운이 따라 큰 재물이 들어오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진주 목걸이가 끊어지는 꿈 애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재물의 손상이 생길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는 꿈 신비하고 오묘한 진리를 스스로 터득한다. 진실한 신앙생활로 참 인간이 되어 사회에 나가 봉사를 하게 된다. 한 종교에 귀해하여 수도생활을 하게 된다. 배업을 성취한다. 하얀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화장을 곱게 하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훌륭한 신분으로 대중이 많이 모인 장소에 나타나 연설을 하거나 축하 파티를 열게 된다. 어떤 종교에 귀해하거나 참된 신앙심을 갖게 된다. 목걸이 선물을 하는 꿈 귀인을 만나게 되거나 누군가와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꿈입니다. 또한 뜻밖의 행운이 있을 꿈입니다. 파란 전기성 목걸이를 목에 걸고 치장 꾸미는 꿈 승진, 경사, 신앙 등이 있으며 깊은 흥과 진리를 터득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핑크빛 사파이어 목걸이를 목에 걸고 치장하는 꿈 훌륭한 문예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하여 상복을 받는다. 수도, 출세, 재물 등이 있다. 목걸이가 끊어지거나 엉키는 꿈 목걸이가 끊어지거나 엉키는 꿈은 친분관계나 연인 사이에 문제가 나타날 징조이다. 이별, 원쟁, 불화가 예견된다. 가정의 불화가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가족들과의 여가시간이나 대화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산호멘엔 목걸이를 거는 꿈 자신이 현재하고 있는 일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길몽입니다. 실로벤 목걸이가 끊어지는 꿈 자신의 주변에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수정 목걸이를 거는 꿈 재물, 행제 신분상승, 합격, 승진 등을 의미하는 아주 좋은 길몽입니다. 루비 목걸이를 목에 걸고 가슴을 쭉 펴는 꿈 선한 옥신과 약신이 들어와 사랑, 행복, 건강 등을 가져다 준다. 수도, 종교 시에 입학, 합격, 승진, 당선, 취득, 승리, 재물, 돈 등이 있고 꿈과 희망을 맞이한다. 목걸이를 맑은 물에서 깨끗이 씻는 꿈 어떠한 일에 혼신을 다하여 뜻을 성취하며 깨끗한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목걸이를 목에 거는 꿈 승진, 취업, 우승, 합격 등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이 잘 풀리고 하던 일에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목걸이의 금이나 보석 등이 크고 화려한 것일수록 좋은 꿈으로 해석됩니다. 목걸이를 사거나 주워 가지는 꿈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사람과 만나게 되고 외지에서 소식이나 사람이 오게 된다. 목걸이를 사는 꿈 소원하거나 계획, 준비하던 일들이 모두 잘 풀리고 좋은 성과를 얻게 됩니다. 목걸이를 잃어버리는 꿈 하고 있는 일이 큰 장애물이나 난관에 부딪혀 고생을 하게 될 수 있는 꿈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꿈이니 조심해야 함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금 목걸이는 목에 거는 꿈 미혼 여자가 금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면 멋진 남자, 훌륭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될 것을 나타내며 관직에 있는 사람이 금으로 된 장신구 따위를 선물 받는다면 곧 승진 소식이 있을 것이며 금비녀나 금장신구를 가지는 꿈을 태몽으로 꾸았다면 앞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자식을 얻게 될 것이다. 금이나 보석으로 된 목걸이를 주운 꿈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이 생기게 될 수 있으며 재물운과 행제술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노란 호박 목걸이를 목에 걸고 치장하는 꿈 정신과 마음이 부여하고 평화를 가져다 준다. 행운의 열쇠를 얻는다. 노란 호박 목걸이를 하는 꿈 마음적으로 평온하고 안정이 되고 걱정거리나 고민거리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목걸이를 생일에 선물로 사주어 선물 받는 꿈 개인관계에 좋은 일이 있을 꿈으로 좋은 인연, 좋은 기회, 관창 등을 의미하는 길몽입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거는 꿈 재산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목걸이 시계를 목에 걸고 있는 꿈 남을 위해 봉사를 하거나 종교에 기회하게 되는 등 수도의 길을 행할 진조를 의미하는 꿈입니다. 룩이 목걸이를 하는 꿈 재물, 승리, 합격 등을 의미하는 좋은 꿈입니다. 말고 깨끗한 수정 목걸이를 목에 걸고 치장하는 꿈이나 비슷한 꿈 직위가 높아지고 북이 공명하여 출세한다. 재물, 돈, 물품, 선물, 행제 등이 있다. 종교에 기회하거나 착실한 신앙심을 갖고 만인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목걸이를 잃어버린 꿈 목걸이를 도둑맞은 꿈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렵게 꼬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걸고 화장을 곱게 하는 꿈 실력을 인정받아 당당히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의 축하를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진주 목걸이를 하는 꿈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출근 전철 속에서 금시계나 금목걸이를 줍는 꿈 출근 전철 속에서 금시계나 금목걸이를 줍는 꿈은 직장에서 성진될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혹은 사업상의 이득이나 경제적인 윤택함, 행운이 찾아올 징조이다. 목걸이가 부서져 있는 꿈 꿈 속에서 아끼는 목걸이가 부서져 있거나 망가져 있었다면 현실에서는 가족 간의 화목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족 간의 다툼이 생기거나 배우자의 부정 등의 문제 등으로 이별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목걸이가 부서지는 꿈 가족 간의 다툼이 발생하거나 다양한 불광의 원인이 발생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목걸이가 엉키는 꿈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님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평범한 목걸이가 고급스럽고 귀한 목걸이로 바뀌는 꿈 권력, 명예, 명성 지휘을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고 재물이 들어올 예지몽입니다. 감사합니다.